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항상 어느 쪽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의 말이 옳고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말이 있지요 말은 그러므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상대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삶의 태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과 진심을 보여줍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7절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죄인으로 주수를 행하는 자로 모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일이 있었다면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어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기는 그들의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거죠 38절입니다 내가 행하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을 그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실 때 그들은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피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될 때 그 사건은 나를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그 변화의 삶의 기초가 될 텐데요 출발점이 될 텐데요 나를 돌아보는 일은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작고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를 돌아보므로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작고 큰 문제 앞에서 나를 성찰함으로 하나님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